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라이버 십자드라이버 섹찬이 부모님만 기다리고 있지 어머니 아버지 언제 오시냐 그러게 싸모님 언제 오시죠? 싸모님 언제 오세요? 엄마 두고 갈까요? 빨리 가자! 지금 점심 먹으러 가요. 지금 시간이 3시 반인데 이제 점심 먹으러 가요. 그냥 늦게 일어났거든요. 제가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어제 5시에 잤어요. 어제 5시에 잤답니다. 싸모님 타셨습니다. 어머니! 벌레 들어가요. 어머니! 아직 배고파요. 가자. 밥 먹으러 비발디파크 쪽으로 가고 있어요. 밥 먹고 볼링시러 갈 거예요. 아빠랑 아빠랑 군가족이 다 같이 볼링시는 건 거의 처음인데? 맞지? 그치? 엄마랑.. 엄마랑.. 찬이 형이랑.. 그러니까 전이랑.. 아빠 두고 여행가가지고 아빠 삐져가지고.. 말이야? 여기 내 손에 있는 멤버들이 생일 선물로 준 팔찌들입니다. 민우 형이 준 거는 얼마 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푹 끊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세 개 다 멤버들이 준 건데 애용하고 있어요. 운동할 때도 안 빼고 해요. 서창미씨 소문으로 들어보니까 일상에서 앞머리를 맨날 그냥 그 상태로 두고 다니신다던데 요즘 모자 안 써요. 그러니까 모자가 딱 필요가 없어요. 왜? 이게 챙이 있거든. 지금 턱스크를 한 이유는 어우 추워요. 턱스크를 한 이유는 문화가 카메라 구도를 보고 제 얼굴 상태를 확인한 후 어떤 각도에서 턱이 접힌다는 이유 어떤 각도에서 턱이 접힌다는 이유로 지금 동생에게 턱스크를 씌웠습니다. 과습 단지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가족여행은 제가 확실한 기사 역할을 똑똑히 해내고 있습니다. 와 멋있어요. 여기까지도 가족분들을 모시고 장거리로 오게 됐는데 와 멋있는걸? 별거 아니에요. ㅋㅋㅋㅋㅋ 우와 맛있겠다아 으 arter 헴 그런질 자료 일반 노피ья 숙성 로드 응 어 대끼의 운전성 대끼의 운전성 대끼의 운전성 조용하시 emp 조용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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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 craziest 생각없이 간단하게 먹으려다가 되게 진주성찬을 먹게 되는데 밥을 간단하게 걸을 수는 없으니까 다리가 길어서? 다리가 길어서는 안된다 야 이거 야! 아우야 미안해 많이 무거웠지? 물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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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통